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현재는 오르비스 110 케이스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중이구요 네 지금 온도 보시면 그래픽 카드 81도 82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CPU 온도 지금 38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워치 풀옵션 상태구요 그래픽 카드 GTX 1070에 CPU i7-8700입니다 오르비스 P110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RGB 가운데 있잖아요 RGB 가운데 움직이는 공간 바로 옆에 사이드로 두 구멍이 있어요 두 구멍이 있는데 두 구멍으로 해서 두 홀이죠 쿨링홀로 해서 흡입을 하고 그리고 후면이나 성단으로 공기가 빠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순행을 지금 설치해서 그런지 지금 CPU 온도가 굉장히 착하죠 오버워치 지금 풀옵션 상태구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금 82도 나오죠 CPU 온도 37도 나오고 있습니다 쿨링 번들 쿨러를 지금 하나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RGB 쿨러로 일단 그 녀석의 RPM이 그렇게 높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용한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중에 38dB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에이 끝나버렸어 일단 뭐 소음도 굉장히 정숙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쿨링 상태도 굉장히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RGB 케이스인데 더군다나 이제 미들타워인데 좀 작아 보여요 케이스가 어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아담한 사이즈를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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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obtaining suffering 고마워